예수님의 은총 성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할렐루야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방금 본 영상처럼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여 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면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여져 있을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하셨습니다 여기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크를 말합니다 딱 보면 아 저 사람 어느 학교 학생이구나 우리 학생들 교복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척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표식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이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만약에 그 시점에 아기들이 여러 명 있다면 어떤 아기가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속에 있는 아기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그래서 남매가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는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허름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빠 오빠는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나 저쪽으로 너는 이 반대쪽으로 가면서 오가는 사람 잘 봐서 엄마가 아닌지 살펴라 그럼 못 찾으면 저녁에 어디서 만나지 저녁에 글쎄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서 오빠가 한다는 말이 아 저 비둘기 앉아 있는 집 저 비둘기 앉아 있는 집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계속 앉아 있을까요 비둘기는 날아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서울의 초행길인 남매는 결국 비둘기 앉아 있는 집을 찾아다니다가 비둘기 앉아 있는 집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들 둘도 헤어지고 그래서 슬픈 이야기가 그 만화 속에서 무궁하게 전개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만화 읽으면서 슬퍼하고 그랬거든요 비둘기 같은 거를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목자들이 베들렘에 가서 이 집 저 집 어느 집에 아기가 있는지 뒤지고 다녔다가 어떤 아기가 그 탄생하신 아기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엉뚱한 아기를 찾아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표적을 준 겁니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바로 그 아기다 그 아기가 바로 너희들이 찾아서 경배해야 될 오신 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또 표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긴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어떤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윗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압제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죠 사울 왕정의 혼란기를 잠재우고 나라를 결속시켜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다 물리치고 반석 위에 공고하게 나라를 세웠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성기를 열었던 위대한 영웅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인물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로 긴 세월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의 압제에 시달리고 지금도 로마의 억압 아래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로마의 폭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독립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서 마음껏 뻗어나가도록 만들 그런 영웅이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위대한 영웅이려면 도대체 어떤 가문에서 어떤 위세를 가지고 태어나야 될까요 아마 이 목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베들렘으로 가면서 야 무조건 큰 집을 먼저 가봐야 돼 부잣집 큰 집에 가야 그런 아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겠느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찾아가서 헤매본들 큰 집에 무슨 아기가 있나요 또 가난한 마을인 베들렘 작은 마을에 무슨 대단한 저택이 있으며 내세울 만한 명성을 가진 집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난한 목자들이나 사는 동네인데 그들은 아마 실망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잘못된 걸 들은 거라고 베들렘이 아니겠지 이 작은 마을에 무슨 그런 아기가 나겠느냐고 이렇게 다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혹시 표적이 없다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별 이상한데 아기가 다 있네 그러면서 가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구유의 누인 아기 구유의 누인 아기가 너희들이 만나서 경배해야 될 아기라고 가르쳐주게 된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구유의 누인 아기는 어디에도 없는 그 한 분뿐이었어요 구유의 누인 아기는 전 세계에서 그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의 성도들께서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은 구유의 누이었던 바로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 구유의 누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가를 그 속에 다 담아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국간은 초라하기 이를 때 없는 곳이죠 그리고 구유는 너무나도 누추한 말의 밥통 아닙니까 그 탄생부터가 가장 낮은 곳이죠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낮은 자들 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 그대로 예수님은 마국간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몸 하나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지신 그 예수님은 노숙하는 사람처럼 인생을 방황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들 곁으로 다가셨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 곁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초라한 것 같아 이렇게 좌절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으로 내려오셔서 속삭이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고 나도 마국간 출신이야 나도 구유에서 출발했어 너랑 나랑 똑같아 너랑 나랑 같은 높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속삭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워주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표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왕궁에 탄생하시고 엄청난 집안에서 탄생하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신 채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군림하고 통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위로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는 존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우리들은 살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처럼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당시 바리세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자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준 표적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래서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우리를 굴복시킬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세레 출신으로 알려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군대를 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자나 헤로세 궁궐로 진격해서 그들을 격파할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가하게 거니는 사람처럼 사람 몇 명 데리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가끔씩 아픈 사람 고치고 먹을 것도 나눠주긴 했지만 아무리 바라봐도 저 예수에게서 다윗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 저 예수는 가짜다 자칭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지만 구유의 누인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구주가 맞느냐고 당신이 능력 있는 자가 맞느냐고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이냐고 그래서 애들처럼 말합니다 날 위해서 큰 거 한 방 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다가 큰 거 한 방 쏘지 않는다고 표적 보여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건장하게 자란 아들 녀석이 엄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밤잠도 안 자고 젖을 물리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면서 열이라도 나면 한밤중이라도 들쳐옵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예배당 한구석에서 그 녀석을 위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먹지도 입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키워서 그 아들 녀석의 몸, 마음, 영혼 다 그 어머니의 손길 없이 된 게 하나도 없건만 커가지고는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못된 자식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왜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들은 아들이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같이 낮은 곳에 있으면서 같이 그 고통을 나눠주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못된 짓을 해서 끌려 나온 한 사형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다 모여서 욕설을 퍼붓으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빨리 매달아라 빨리 처형해라 이렇게 합니다 살벌하고 아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죠 그 사형수는 바들바들 떨면서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늙고 꼬부라진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오더니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두 얼굴을 감싸 안으면서 사랑하는 내 새끼 이렇게 어머니였죠 어머니 다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형수보다도 더 천하고 초라한 존재가 없도록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는데 기꺼이 사람들의 눈총과 욕설을 들으면서 그 가장 낮은 바닥에 떨어진 아들과 같은 높이에서 그 욕설을 같이 듣고 그 손가락질을 같이 받으며 그 죄인인데도 사랑하는 내 새끼라고 눈물로 끌어안는 그 여인 세상의 어머니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광장에 끌려 나온 사형수처럼 죽어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린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저놈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 하신 게 아니라 기꺼이 구유에 뉘어지신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연결될 수가 있겠나요 감히 그분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초라하기에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낮기에 같이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괜찮다고 나도 마구깐 출신이고 나도 너랑 똑같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지셨는데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은 왕궁에 군림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하나도 우리를 통해 배원하지 않으니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자리에서 길 잃은 미하처럼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독교는 목소리가 크고 위세를 크게 떨치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기독교일 때 가장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왜 한경직 목사님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목사님은 마구깐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셨고 당신의 존재를 구유에 누인 아기처럼 그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 노력이 너무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자적 마구깐에 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노래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몹쓸 말이라는 늘어놓는 그런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표적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모습을 배워서 우리를 위해 나자지신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자져 오셨으니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그 낮은 자리로 이 세상의 고통의 자리로 우리도 내려가서 세상과 함께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있을 때 그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의 성도들의 성탄절이 기쁘지만 또 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진지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에게 전달된 아기 예수님의 표적은 구유의 누인 아기였습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도 없고 생명이 되실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떤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영락교의 성도들이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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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